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했나 안했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칼럼에 들어가면서 어제 제가 정말 제 자신이 너무도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윤카세 TV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쓴 책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감사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책을 주문하신 그 분이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걸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길게 답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사실 윤카세 TV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참 정말 눈물나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루 이틀 사흘 후에 광고를 붙여주니까 그 광고비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윤카세 TV를 운영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제가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강권을 사주시면 정말 성의를 다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길게 답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쾌도난마 때부터 통쾌한 분석에 감탄하며 보았고 억울한 일 당하시며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도 응원하며 보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를 지켜본 것 가슴이 털컹하더라고요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하시는 것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남아있는 보수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보수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한 인민재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은 거 아니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쑥대만 만든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이재명을 찍으면 공산화가 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근거를 갖고서 우리가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는 이 수박보수들과 우리가 뜻을 함께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도 문제의식이 있는 국민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보수 우파가 지원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된다 그리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하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 제가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인간 이상 너무 외로울 때가 많아요 수박보수들부터의 공격 윤창중 뺄경이다 너 왜 그러느냐 출범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야 이런 온갖 음해 그리고 워싱턴 사건 내가 윤창중이가 네가 강간을 했느니 이런 터무니없는 음해 공격이 있고 그럴 때 외롭지만은 최소한 저는 쪽팔리는 삶을 사고 싶지가 않다 내 자존심을 버려가지고 내가 윤석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제 나름의 소신이었던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은 소신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나는 내 소신을 꺾지 않겠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겠다 그게 내가 나 윤창중 개인의 소신이고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의 올바른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보수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창중은 외롭지 않다 해결이 말했어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가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다 왜 그러고니?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 누군가는 인정하고 있구나 이걸 정말 절감했습니다 지금 2027명이 동시 시청자 하고 있어요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윤창중 여러분들한테 단 한 가지 약속은 지킬 거예요 쪽팔리는 윤창중은 절대 보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윤카세TV 같은 그런 정도 그런 소신의 방송이 하나 정도는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카세TV는 운영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준석 했나 안 했나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너무나 분하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준석 사태 이준석 문제의 본질은 뭐냐 이거야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고 그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무망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근을 내려보내가지고 7억 원짜리 각서를 쓰게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그 부도덕 그 이준석의 그 파렴치한 부도덕이 문제의 본질인데 지금 이준석이가 다시 부활하듯이 돼가지고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의 새로운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구도에 대해서 좀 한 번 좀 속시열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게 뭐냐 이준석이가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리위 결정을 이 지방을 돌다가 서울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 이건 뭐냐 두 가지 목표예요 하나는 뭐냐 어떤 경우든 성상납 의혹 사건 이른바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굴레에서 벗어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 기획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 프레임을 정치 탄압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바꿔야만 바꿔야만 자기가 그 누명을 벗어나 그 오명 그 오명을 오명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치적으로 재기화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거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분개하는 게 뭐냐 이준석의 언론 프레임 이걸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이준석의 정치 공학에 문재인이가 만든 이 좌파 언론 권력이 완전히 합세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지금 이준석 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판을 그러니까 이 언론 프레임에는 이골이 난 인간이지 이준석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던가 이준석이가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윤핵관 누구도 정면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역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세상이 돼버린 거야 세상이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은 이준석이가 지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이준석한테 성상납을 했고 현찰과 화장품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013년 7월 11일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15일 두 차례 이준석한테 술 대접을 하고 룸살롱에서 술 대접을 하고 성상납을 했다는 거야 첫 번째 핵심이 뭐냐 문제의 핵심이 했냐 안 했냐 이준석이가 지금 여기에 답변을 해야 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대전에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일체 언급하지 않다가 7월 7일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에 딱 한 차례 부인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걸 성상납 프레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 6개월 징계를 받은 후 지방을 34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정면 공격을 이게 뭐냐 바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아 조금 전에 참 슈퍼챗을 쏘아주신 분 있는데요 그분을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쭉 한참 올라가네 아 네네네 로니스타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준석이가 과연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고 대전에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두 번째 그 핵심이 뭐냐면 자 성상납을 받고 여자를 상납 받고 현금과 화장품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그 회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 일정을 짜는데 이준석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당시 대통령 청와대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김상민이라고 하는 아주대학교 총학생 출신 총학생 회장 출신 또 기업인 이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에 그 회사를 방문하는 일정 그 방문을 하는데 그 일정을 짜는데 이준석이가 여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냐 이거거든 이거란 말이야 핵심이 이거예요 이걸 왜 건드리지 않냐 이거야 이걸 왜 세 번째는 뭐냐 민주당에서 왜 이준석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공격을 한 게 딱 한 번이야 대변인 성명 그리고 수많은 여성의원들 민주당의 그 잘난 여성의원들 권인숙 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주인공인 권인숙 의원까지도 아무 소리나 그리고 심상점을 비롯한 정의당의 그 여성의원들 반찬아요 페미니스트들 수많은 여성단체들 수많은 좌파단체들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좌파에서 전향한 보수파리들 진중권이 서민이 금태섭이 그 잘난 금태섭 왜 이준석의 성상남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다는 얘기에요 이건 뭐냐 이준석의 배후 세력이 바로 이준석의 후원 세력이 바로 여기서 언급한 민주당이요 좌파에서 전향한 보수파리 세력이요 라고 분석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종편 출연자에 불과했던 이준석이가 그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당대표까지 오르게 됐느냐 그건 문재인 정권의 그 책사들 정권 유지를 위해가지고 전국 운영을 위한 빅픽처를 당연히 그린 거예요 그건 뭐냐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반 박근혜의 상징적 인물 반 태극기의 상징적 인물을 당대표로 앉혀야 된다고 하는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이익과 이준석이라는 그 인간과 겹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선택해서 기획하고 만든 거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대구에서 대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소리를 한 배경 그리고 태극기 세력을 극으로 몰아버리고 부정선거 시비가 나오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이게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와 이준석이의 그 정치적 야심이 합쳐서 만들어낸 게 뭐냐 바로 이준석 당대표라 이거지 이건 합리적 의심인 거야 그래서 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문재인이나 박지원이나 또는 송영길이나 민주당 정권의 정권 실세에 대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구도라면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왜 공격했는지 왜 내부 총질을 했는지 왜 분탕질을 했는지 해답이 나오는 거야 해답이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지금도 바로 이준석이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이 일체 공격이 없는 거야 왜 공격이 없느냐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저격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지 이런 진실 자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이 이준석 다시 포옹한다 자 여러분 네 번째예요 제가 그 이준석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한 대목이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명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윤석열 신장개혁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주호영이가 이준석이를 8월 15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 8월 15일 월요일이죠 저녁에 만났다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시 이준석을 통합운운하면서 포옹 하는 거 아니냐 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도 그러고도 남을 인간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성 인간성 자체가 도리도리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성격이 이 도리도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도리도리라는 게 더블프레이 이준석을 죽일듯이 하다가 결국 회군해가지고 이준석을 다시 포용하는 거 아니냐 다시 끌어앉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파로부터 완전히 배척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폭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인 주호영도 바로 그런 인물이다 주호영도 이게 이준석 체제를 청산하는 그 비대위가 이준석 청산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을 다시 포용하는 이준석 재포용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야 네? 이야 이런 기사가 지금 흘러나오는 거야 주호영이가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비대위원회를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논의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에 그 수사관 했다는 그 주기환 씨 그 주기환이가 지난번에 광주시장에 출마했는데 그게 이준석이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주기환 씨를 비대위원회 시키는데 이준석이가 입김을 작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 지금 보수파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 이준석 때문에 보수가 망하고 있다 하 이러는 마당에 지금 정작 뭐냐 주호영이는 이준석이 만나가지고 이준석이 한테 제발 윤석열 대통령 좀 그만 조지고 적당히 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라 이렇게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A.R.A.K.님 정말 개판이네 개판 이런 국민의힘을 갖고 무슨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노라 하겠냐고 정말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통 보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 보수는 희망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준석을 다시 포용한다는 거야 지금 아 열받아 정말 어? 주호영이는 그러고도 남을 아주 사악한 인간형이거든 그것을 윤창주의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이준석을 껴안으고도 남을 그러고도 남을 인물형이다 근데 여기에 주호영까지 앉혔는데 이 주호영도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다 말이야 어? 그게 지금 적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이자들이 하하하하 네? 이야 김동진님 윤석열 대통령 포용하지 않을 듯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을 담아겠다 또는 종전선을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담대한 뭐 어? 구상이라는 거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이준석을 다시 포용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어떻게 되느냐 광화문에 나가야 돼요 나가가지고 윤석열 타도를 우리가 위치해야 돼 이건 온정적으로 봐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하는데 자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하고 5.18 정신이야말로 재연절 정신이고 헌법 정신이다 그리고 문재인 청산 절대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참을만큼 참은 거야 이제 보수도 참을만큼 참았어 근데 여기다가 대북 퍼주기 담대한 제안 운운 하면서 헛소리 하고 이준석을 또 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전부다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타도 윤석열 타도 운동 해야 돼 네 나는 그게 지금 보수 우파에 나는 피할 수 없는 나는 선택이 대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 네 근데 이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사이에 유화적 흐름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유화적 흐름을 귀신같이 염탐하고 냄새 맡고 그런 인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어제요 이준석도 상당히 냄새를 피웠어요 대통령실 측에서 당대표 자진 사퇴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제 말이죠 윤석열과 결별선언은 아니다 이랬어요 이것 보면 이준석도 윤석열을 겨냥해가지고 강경투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테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도 그러면 과연 이 조영이가 이준석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과연 했겠느냐 상당히 이준석이가 명예롭게 복귀하는 문제를 상당히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흐름을 눈치채고 최재형이 박성중 최재형 의원이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발언을 했어요 최재형이다 어제 K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좀 더 소통하고 다시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배제하는 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가야 한다 아이야 그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의 힘인 거야 이준석이가 깽팡 치는데 이준석을 잡아 조지겠다는 그 악역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느냐 이른바 2030이 적대시하게 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잔계사를 하는 거지 최재형이 이렇게 나왔고 박성중 서초구 구청장하다가 국회의연든 이 박성중이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관계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결국엔 포용하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국민의 힘인가 이게 이게 최재형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한 번 푸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지도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지율 폭락으로 가서 딱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하야냐 탄핵이냐 저는 100% 장담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전략가들을 제가 다 당해낼 수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뻔한 길인 거예요 뻔한 길이에요 지금 이준석을 받아들인다 계속 한다고 해서 이른바 이준석을 지지했던 2030 세대들이 윤석열을 지지해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른다 어림없는 유치스님 그럼 이왕인은 어찌 아 좋은 말씀이에요 이왕인은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 인간들인 거야 그런 인간들인 거야 냉정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배신한 사람 아니에요 주호의가 누구예요 이제 이명박 배신하고 박근혜 배신하고 탄핵해가지고 어 당의 새누리단 탈당해가지고 창당해가지고 어 바미개 만들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은 뭐냐 바미개의 완전한 폭언인 거야 국민의힘은 뭐 니나 내나 다 배신한 자야 니나 내나 배신인 거야 이런 일이 왜 안 벌어지겠어요 이런 일이 당내 풍토가 그 세력 그 집단의 정신세계가 지조다 원칙이다 일관성이다 이런 걸 추구하는 그 풍토가 있는 그 정당과 그렇지 않고 만인이 만인에 대한 배신이야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정신 풍토인데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아멘